어떻게 보면.. 뭐야? 맹꽁 씨! 어머나, 어머나! 꽁이 꽁이, 뱅꽁이! 재석이 형님? 아, 유재석 씨! 어머! 친하죠. 예, 그 뭐.. 일주일에, 이틀 정도? 예, 그 정도는 보죠. 어, 듀엣으로 활약을 했었고 예, 그래서 뭐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이적 씨하고는 뭐 운동도 좀 같이 하고 예, 뭐 친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. 자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뭐 좀 심한 거 하나 좀 기대하시나봐요. 예, 자꾸 이렇게 뭐 친하냐, 뭐 뭐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예, 좀 심한 걸 좀 물어보시라고, 예, 예. 이적 씨 하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음악, 지적인 그런 면 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좀 따스한 친구고 그런 친구지만 이제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는 야한 농담. 아주 야한 농담을 굉장히 즐기는 친구죠. 평소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농담으로 구현을 하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가, 예. 가끔 아, 이게 뭐 저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하나 이런 수준일 때 이제 거기서 김재동 씨가 기름을 붓죠. 김재동 씨가 이제 또 그 외로움과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사무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또 야한 농담에 또 덧붙이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? 축구로 치면은 제가 이제 또 축구팬으로서 투톱이라고 할 거예요. 아주 주거니 받거니 마지막에 시원하게 또 이적 씨가 하나 또 골 넣고 또 그걸 또 돌아오면서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또 즐거워하고 뭐 이런 장면 떠올리시면 충분히 좀 예.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그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김재동 씨는 예. 저희가 김재동으로 안 부르죠. 평소에는 김야동이고 그러면 김야동 씨예요. 굉장히 이게 사실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? 이적 씨가 배운 여러 가지의 그런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지적인 야한 농담이었습니다. 아 너 무슨 얘기예요? 거론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. 아주 그냥 하여튼 참 잘해요. 아마 저에 대해서도 뭐 무슨 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얘기 한 20%만 믿으시면 됩니다. 야가 아니에요? 네. 어쨌든 제가 뭐 이 저 예전부터 야한 비디오를 본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알려져 있지만 저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일 뿐이지 속으로 보면은 그 앉아 있는 그 친구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. 정말 유재석 씨 때문에 또 이 회분의 그 방향 반응성이 확실하네요. 계속 또 올라가고 있네요. 지금부터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죠. 저는 이 방송을 제가 볼 때까지 아니 어떠세요? 야한 농담 좋아하세요? 좋아하세요? 아니 저는 그 김재동 씨가 이제 외롭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입으로 다 배출을 모든 그 성적 억압을 입으로 성적 억압의 아이콘 네. 진짜 안 됐다. 안 됐어. 정말 그거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. 아니 그 유희열 씨가 진짜 감성면태라는 별명 유희열 씨요? 네. 유희열 씨는 진짜 야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유희열 씨가 하는 거는 방송에 공연 때도 막 해요. 그리고 근데 섣불리 따라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게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용납해 주는 사람이 있고 콘서트 때 막 이래요. 더우시면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. 뭐 이런 멘트 벌써 제가 하면 완전 멘트잖아요. 근데 유희열 씨가 하잖아요. 그러면 딱 멘트져요. 그러니까 그게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. 네? 제가요? 네 해봐요. 아니 그건 농담 저도 자 여러분 더우시면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. 오!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. 오! 인간 쓰레기 오! 제가 지금 따라하는 자막을 넣어주세요. 왜냐하면 이제 시간 이제 시간 저도 하면 안 돼요. 저도 저도. 이거 앞뒤 자르고 엮기만 해. 뭐 이건 뭐 물론 농담이지만 이적 씨는 뭐라 그럴까요?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 제가 생각하기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물내린 소리입니다. 화장실이거든요. 그 이적 씨는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.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혹시 좀 이게 너무 좀 엄격하게 막 이런 것들 막 하나하나 근데 오히려 녹음하면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굉장히 좀 자유롭게 그 사람에 한마디로 제가 물내리는 소리 사무실까지 있거든요. 두 번째 저는 진짜 저는 진짜 한마디로 이건 진짜 제가 이적 씨한테도 한 얘기예요. 천재입니다. 천재예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듣고 이게 사실하지만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근데 정말 저로 하여금 와 이게 진짜 굉장히 약간의 자신감을 녹음하면서 갖게 해준 뭔가 모르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 천재적인 게 있는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앞으로 예능을 또 세 칸 세 칸